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미터 함석진입니다. 오늘 겨울바학 특강 페이지가 오픈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 N수생 친구들 대상으로 해서 겨울바학 때 어떤 마음을 가짐을 좀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좋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원래 고3에 대해서도 요거를 찍었는데 고3 친구들에게는 딱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N수 친구들에게는 두 개를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그게 좀 다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공부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훨씬 외로운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만 제 생각에 아마 N수 친구들은 요거를 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고3 때 자기 나름대로는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성적이 좀 안 오른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자기가 아예 그냥 공부를 조금 덜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 고3 때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다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 다 해법이 하나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주에 뭐, 주라고 하지 말고 하루라고 할게요. 하루에 뭐, 한 6시간 정도 공부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수험생이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N수 친구들 대상이니까 작년이라고 말할게요. 작년에 고3 때, 혹은 이전에, 작년에 뭐 N수니까, 작년에 재수나 이런 거 할 때 원래 6시간 하던 거를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거 진짜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와, 나 진짜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후회가 들고 희한할 거예요. 아니, 자기 회의가 될 수 있어요. 어?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 성적이 안 오르지? 이거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하루에, 원래 수험생이라는 건 하루에 12시간 이상은 해주셔야 되거든요. 12시간 이상에서 최대 15시간까지 사실은 하루에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뭐라고요? 하루에 12시간, 이 12시간이라는 건 당연히 자습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12시간 이상 자습을 하긴 좀 어려울 수 있죠. 본인이 인강을 듣고, 학원 강의를 듣고 이런 시간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만 하루에 12시간 이상 순공부 시간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거를 이렇게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원에서 일단 수업을 들었어. 들은 다음에 쉬는 시간에 좀 쉬어야 되잖아. 그래서 쉬는 시간에 막 핸드폰하고 영상 보고 게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저는 차라리 쉬는 시간에 쉴 거면은 핸드폰 하지 말고 좀 엎드려 주무시라고 엎드려서 이렇게 약간 뇌를 쉬는 시간을 좀 가지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은 순공부 시간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쉬는 시간에 그렇게 게임하고 영상 볼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 건 당연히 공부 시간에 포함이 안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은 올 한해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수험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작년에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못했다? 그거는 아마도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잔인한 말이고 좀 듣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제가 이게 현실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보통 최소 1등급에서 2등급 사이를 보통 원하시잖아요. 특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N수 친구들이라면은 사실 뭐 한 3, 4등급 정도를 목표로 N수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1, 2등급 정도를 목표로 하신다면은 이 정도 해야 돼. 왜? 우리의 수험은 상대평가니까. 실제로 1등급 받는 친구들은 이 정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것보다 공부는 적게 하지만 1등급 받고 싶어. 그거는 어떤 물건이 100만 원짜리인데 아이폰이 100만 원짜리인데 나는 한 만 원만 주고 아이폰 사고 싶어. 그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1등급이라는 거는 이 정도의 시간을 지불해야만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이 정도의 각오를 하고 우리 겨울방학 때 공부를 시작하시고 또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사실 이 정도 공부하는 거는 누구에게나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사실은 한 말이 아니고 바로 제가 지금 이 강의를 2024년 11월 말에 찍고 있는데 바로 며칠 전에 2024년 올 한해 우리나라 회계사 시험에 수석 합격하신 분이 하신 얘기거든요. 그분이 최연소 합격을 하셨고 수석 합격을 하셨어요. 이분이 연대 경영인과 경제학과를 다니시는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이 2024년 회계사 시험에 최연소 의자 수석으로 합격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하루에 15시간씩 공부를 꾸준히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드리는 거냐면은 이분이 연대 경제인과 경영 나오셨거든요. 그 말은 원래부터 공부를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도 공부는 너무나 힘든 거야. 공부가 막 즐겁고 공부를 막 15시간 앉아있어서 별로 안 힘들고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누구나 힘든 거야. 다만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과 해낼 수 없는 사람이 차이가 있는 거고 해낼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수험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거를 해내는 쪽에 서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N수 친구들은 이거에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는데 이게 뭐냐. 제 생각에는 거의 이렇습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원래 노베이스, 이거 거의 노베이스라고 말할게요. 거의 노베이스 상태에서 3등급 정도까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3등급에서 2등급 가는 게 생각보다 힘들고요. 2등급에서 1등급 가는 거는 생각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거의 이 공부량이랑 이 공부량이랑 그 다음에 이 공부량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선생님 3등급에서 2등급보다 2등급에서 1등급이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거는 맞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공부를 또 그동안 해온 게 있기 때문에 공부량 면에서는 아마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다시 뭐라고요? N수 친구들은 이거를 잘 생각하고 시작을 하세요. 만약에 자기가 어, 나 작년에 지구과학 조금 했더니 3등급 나왔어. 그럼 이번 올해는 이미 3등급을 받아놨으니까 좀만 더 하면 그냥 1등급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럼 지구과학은 좀 늦게 늦게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큰 오산이다. 일단 공부량 자체가 여러분 이게 약간 그래프를 거의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그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올라가는 등급 Y축이 등급 그래프라면 X축은 시간 그래프인데 이게 거의 성적이 이렇게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야? 공부는 똑같이 이만큼을 해도 이때는 성적이 막 이만큼씩 오르지만 그 다음에 똑같이 공부를 이만큼을 해도 그 다음에는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올라. 왜? 여기까지 정말 오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괴물같은 친구들이 막 괴물같이 공부를 하고 있거든. 이 상대평가라는 건 그 친구들보다 더 점수가 나와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초반에 공부 안 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건 쉽지만 그 다음에 성적이 올라가는 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쉽게 작년에 뭐 좀 했더니 4등급은 나오던데 대충 해도 4등급은 나오던데 그러니까 올해 고만큼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좀 미리 알고 본인의 공부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뭐라고요? 등급이 위로 가면 갈수록 등급 올리기가 빡세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보통 이때쯤에서 슬럼프가 옵니다. 보통 학생들이 6평 이후로 슬럼프가 오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6평 때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 정도 점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왠지 등급이 잘 안 올라요. 그 전까지는 사실 등급이 확확 오르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특히 N수생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사실 작년에 1등급 받거나 2등급 받은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해. 왜? 작년에 1등급이나 2등급 받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공부가 돼 있다는 거거든? 그럼 올해 솔직히 말해서 올해 해야 될 거는 정말로 이 지구과학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작년에 1등급이나 2등급 받았던 학생들은 이미 이거에서 상당 부분은 채워져 있는 거예요. 상당 부분은 채워져 있는데 다만 왜 만점이 안 나오고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왔느냐? 일부가 안 채워져 있어서 안 나온 거야. 여기는 채워져 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금 쉽지가 않은 게 자기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를 탁탁 채우는 게 굉장히 방법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 자기 자신도 어느 정도는 알지만 막상 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지만 시험을 보고 나면 의외로 틀리는 구멍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전체적으로 개념 공부를 다시 해서 어? 막상 개념 수업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 내용을 좀 몰랐었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는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렇게 개념 수업을 들으면 이 부분들은 솔직히 아는 내용이니까 집중이 쉽지가 않아. 그러면 여기에 집중이 쉽지 않아서 만약에 여기서 대충 집중을 하다 보면 몰르던 내용을 설명할 때도 대충 집중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럼 여전히 빈칸이 안 채워져서 성적이 여전히 안 온다. 그러니까 이게 N수가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그냥 작년에 제가 일부 학부모님들하고 얘기해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애가 작년에 2등급 받았는데 조금만 더 하면 1등급 나올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들은 알죠. 그게 조금만 더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2등급 받았으면 거기서 1등급이나 만점으로 올라가는 건 작년에 했던 것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통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조금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뇌를 막 이렇게 무슨 AI로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뇌에 이 부분이 딱 비어있으니까 이것만 딱 공부하면 된다. 이거를 찾을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은 이게 그렇게 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개념을 한번 싹 들어주셔야 되고 그 중에 빈칸을 찾으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을 수 있다. 해서 여러분들 결국 무슨 말이냐 이 수험생활이라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먼저 마음의 각오를 다지고 각오를 다져도 화가 나요. 각오를 다져도 수험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 누구나 힘든 거구나. 원래 이렇게 힘든 거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고 이 겨울방학 시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끝에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올 한 해 저와 함께 화이팅해서 꼭 성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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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